오늘은 아는 언니랑 여기서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쇼핑하기로 했어요 사인센스 포도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호오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저거 요가 덕도 너무 귀여워. 25분? 27분? 25분. 저게 세트로 해놓고 싶어. 어 그러게. 너무 귀엽다. 너무 예쁘다. 아 귀여워. 크리스마스. 이거를 만들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. 근데 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십자수 키트가 하나 이미 또 있어. 아 진짜. 3년째 안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. 3년째? 언니 그러면 사면 안 되겠다. 너무 귀여워. 내 집에 크리스마스 데크하나 사는 거에. 저런 종이 달려있어가지고. 아 진짜? 저거 소리 나는 건가? 맞아. 다시 올까? 어머? 내 신발을 왜 가격도가 붙어있지? 어디서 다 본 거야? 누가 어디서 갈고 왔는지 모르겠는데. 아 진짜. 소파가 휘토라스를 되게 좋아해요.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다 씹거든? 가짜. 가짜 요렇게 씹으면 일단. 그래가지고 내가 사놓은 부코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많아가지고. 소파가 다 씹어서 딴짜이가 다 떨어졌어. 아 이거 너무 소리도 그렇고. 소리가 진짜 좋은데? 응. 집을 사봐. 진짜 집 사기만 하면은. 집만 사봐. 언니 뭐 찍어? 진짜? 아 근데 여기 브이로그 잘 만들어줘. 너무 좋아. 여기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가지고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뭐야. 귀여워. 이거 설마 파이 트리인가? 이거 설마 파이 트린가? 우와. 너무 귀여워. 우와. 너무 귀여워. 우와. 이거 작년에. 여기 버지니언데 이거 진짜 고양이들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살까요 말까요? 이거 25불인가 그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? 내가 막 이것도 귀엽고 대박인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날 하면 완전 인싸 될 것 같아 그거 얼만데? 18불 뭐 크리스마스날 리즈넛 회원 가게일 것 같아 아이고 저는 육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비오는 날의 지시 엄청 많아 예쁘다 저거 너무 큰 레즈넛 너무 큰 상상이야 매국 구경 좀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에 진짜 많아요 저거 귀엽다 저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 귀여워 다 사장기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별게 다 있어 진짜 펠트로 천이나 이런거 플라스틱 이런거 사야지 유리안돼 이쁜 카드가루 예쁜 카드가루 그리고 다 같이 먹으면 얘기하면 저거 그냥 한초국씩 맛보라고 줘 진짜 맛있어요 이거 잘라가지고 무게로 그냥 팔거든 진짜 맛있어 근데 이 노트 들어가는게 진짜 너무 많아요 미니백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거 귀엽네요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몇 장씩 들어갈진 모르겠네요 근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세일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? 네 장씩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양쪽이니까 그리고 요새 뭐 다 카드만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40% 세일도 아 진짜? 얼마 안되거든요? 나는 무력이 없다 70% 원래 70%인데 40% 진짜 연말이라서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다녔는데 난 모르겠어 어떻게 입어야될지도 모르겠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언니 뭐야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? 보이나요? 헐 올라가보자 위에? 어 일단은 한 시간 이상 되면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시간째 만나고 있는 거죠? 진짜?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되지 우리처럼 지금 할 게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어 그냥 뽑은 거지 그걸 이해가 안 되지 그걸 왜 하지?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지? 그냥 이렇게 막 내놨네요 그냥 여기 다 막 브랜드 신발인데 그냥 막 있어 세일해서 520불인데 이거 막 520불짜리인데 근데 그냥 막 세일해도 520불인데 그게 세일 가격이야 세일 가격이야 원래 875불짜리 오 진짜? 응 어 마놀로블라니 이거 세일 가격이야 이제 언니랑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